안녕하세요. 저는 뽀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뽀뽀입니다. 오늘도 우리 일상상화조에서 자주 사용하는 중국어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 콩르 한 정면에 빠졌다. 사기를 당했다. 베이 뭐뭐 러는 대부분 안좋은 일이 부정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어느 일일을 당할 때 많이 사용해요. 베이 동사 러 컹 컹 컹 명사할때는 구모 평평한 길이에서 갑자기 들어가는 구 여기서는 컹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여기서 뽁 빠졌어. 베이 콩르 안좋은 일에 대해 많이 사용해요. 사기를 당하다. 베이 콩르 쇼핑할 때 항상 어떤 물건 사다가 보면 그렇게 좋지 않나요. 베이 콩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친구랑 같이 밥 먹었는데 계산할 때 다 도망갔어요. 혼자 계산해야 돼요. 이때는 베이 콩르 또 얘기할 수 있어요. 베이 콩르 또 한 번 베이 콩르 다시 베이 콩르 친구 사이에 농당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친구가 당신에게 어동 잔나를 쳤어요. 그러면 아 베이 콩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베이 콩르 또 한 번 베이 콩르 다시 베이 콩르 베이 콩르 혼자 해보세요. 베이 콩르 시젠 징 시젠 징 시젠 시간 징 징 징 징은 꽉 찼다. 공간이 없다. 많이 없다. 라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젠 징 시간이 많지 않다. 그리고 한 시가 바쁘다는 의미 가지고 있어요. 시젠 징 시젠 징 시젠 징 시젠 징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 시젠 징 나는 아침에 샤워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시젠 징 시젠 징 시젠 징 시젠 징 시젠 징 이 단어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돼요. 여기서는 동사 시젠 징 시젠 징 시젠 징 시간 뒤에도 동사 나오면 어동일이 가 습관이 된다. 어동 습관이 가지고 있다. 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我喜欢 언제 뭐한다. 이 양시로 문장 하나 만들어주세요. 댓글 남겨주세요. 我喜欢 早上洗澡 다시 我喜欢 早上洗澡 또 한 번 我喜欢 早上洗澡 我习惯 我习惯 早上洗澡 혼자 보세요. 非常好 我习惯 早上洗澡 不收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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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收钱는 돈 받다는 뜻이에요. 不收钱 돈 필요 없어요. 무료입니다. 不收钱 다시 不收钱 다시 不收钱 다시 不收钱 다시 不收钱 다시 不收钱 질문할 때는 간단해요. 收钱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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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예요? 돈 받아요? 돈 필요해요? 돈 내야 돼요? 收钱吗 收钱吗 다시 不收钱 不收钱 收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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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收钱 下班 下得晚 下班 下班下的碗, 동사的碗, 는게 모 모 한다. 下班下的碗, 두 한 번, 下班下的碗, 다시, 下班下的碗, 는게 퇴근한다.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下班下的碗. 有文字,有文字, 文字, 무기,有文字, 무기가 있다. 有文字,有文字, 다시, 有文字, 두 한 번, 有文字,有文字, 混在不久? 非常好,有文字. Palm下的碗, 耿 hundreds, 一級,一級. 有文字,一級。 有文字,代勒,代勒, hanno them, 打勞動字,兩聲。 有文字,兩聲。 很 Cristo, eighty, hai, 那種喉。 大勞動字字,下肌, Phase increエ, 有文字,看看。 幾聲。 大勞動字,ita 그러니까, 有文字,從來海裡. 大勞動字,代勞動字,大勞動字. 全 absorbing。 레요. 레. 여기서 이성 레. 다 레이라 다 레이라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 다 레이라 단一点 단一点 영합게 해주세요. 단一点 단一点 커피 주문할 때 할 수 있어요? 단一点 또 한 번 단一点 다시 단一点 단 영하다 뭐뭐 좀 해주세요 라는 의미 가지고 있어요. 앞에 동사, 회원사부터 쓸 수 있어요. 단一点 화장할 때도 쓸 수 있어요. 누구 당신에게 화장해 줄 때는 단一点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단一点 또 한 번 단一点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 단一点 나 무동 나 무동 들지 못한다. 들 수 없다. 나 무동 나는 잡다. 들다. 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무동 가는 부어 앞에 동사부터 서주세요. 뭐뭐 부동 뭐뭐 부동 뭐뭐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힘 힘 없어요. 기운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할 수 없다. 그러면 뭐뭐 부동으로 해주세요. 근데 부넝 쓰면 안 돼요. 부넝 부넝 아니에요. 부동으로 해야 돼요. 너무 피곤해. 힘이 없어요. 힘 다 빠졌어요. 기운이 없어요. 뭐뭐 부동 하시면 돼요. 나 무동 나 무동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 나 무동 지점 툭房 지점 툭房 체크아웃은 몇 시에요? 지점 툭房 지점 툭房 툭房 체크아웃 툭房 지점 툭房 지점 툭房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 지점 툭房 상왕 마이 상왕 마이 인터넷 루 사세요. 상왕 인터넷 하다 마이 사다 상왕 마이 상왕 얘기할 때 혀 마르세요. 상 상왕 상왕 마이 인터넷으로 사세요. 상왕 마이 또 한 번 상왕 마이 친구가 어떤 물건 사고 싶을 때는 상왕 마이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상왕 마이 혼자 보세요. 非常好. 상왕 마이 이것은 이것은 여기 보ena 한국에서 어떤 행동하면 위법이에요 댓글은 남기주세요 某某是违法的 某某是违法的 这是违法的 다시 这是违法的 문제 해보세요 非常好 这是违法的 洗洗睡吧 洗洗睡吧 빨리 식구 차세요 洗洗睡吧 ド换은 洗洗睡吧 다시 洗洗睡吧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 洗洗睡吧 洗洗睡吧 そう regular 算是迭汇做违法的 太好了 最 важно 洗洗睡吧 介绍 洗洗睡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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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洗洗睡睡睡 洗洗睡睡睡睡 洗洗睡吧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